세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위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슥이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슥이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과 없어서 하고 이슥이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슥이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세계적인 명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세계 최고의 지휘자로 명성을 얻었죠 그런데 아십니까 그분이 원래 지휘자가 아니고요 바이올린 연주자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분이 왜 지휘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분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게 되는데 선천적으로 시력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려면 악보를 봐야 되는데 자기 파트의 악보를 눈이 나쁘니까 볼 수가 없어서 통째로 외워버린 거예요 늘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협업이 중요하고 협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만 외우다 보니까 연주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파트에 있는 모든 악보들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공연을 늘 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공연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휘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단원들은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휘자가 갑자기 못 나왔지만 연주는 계속 돼야 된다 그럼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전부 다 누구를 지목하냐면 토스카니니를 지목하는 거예요 왜냐 토스카니니는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보를 외우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 없어요 저 사람만이 지휘자의 자격이 됩니다 라고 해서 토스카니니가 그날 지휘를 처음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지휘자의 매력에 훈뻑 빠지게 되면서 그가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최고의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가 되는 겁니다 훗날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나쁜 시력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쁜 시력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빴던 상황인데 남들보다 훨씬 더 불리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언제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연섭리가 그래요 무엇이 닫히면 무엇이 열리고 무엇이 막히면 무엇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고 원리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의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해결점이 반드시 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원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그때 해 그리고 뒤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말이 있어요 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게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라는 상황이 있고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때라는 상황은 무슨 상황일까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상황은 우리가 알겠어요 그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유대에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선한 왕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악한 왕들이 질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 변모했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죄악투성의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왕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들 굉장히 많은 왕들이 있죠 여로보암, 나답, 시무리, 오무리, 여호람, 예후 계속 악한 왕들이 질비해요 그러다가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좋은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선왕이다 히스기야가 우리 신학자들은 업적을 얘기할 때 무슨 업적을 얘기하냐면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그동안 퍼져 있었던 미신을 섬겼던 바흘과 아사라를 섬겼던 산당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신앙의 회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히스기야다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장군이 선전포고를 해요 우리 군대 18만 5천명을 데리고 너희들의 나라를 쳐들어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난감해요 군사력으로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때 사네립의 선전포고문을 들고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18만 5천명을 싹 없애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한 분이 히스기야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겠어요 얼마나 참 좋으시겠어요 이게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으려니 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왕에게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가 뭘까요? 질병에 걸린다 질병에 걸려서 죽음이 예고돼요 주치의가 왕이여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더욱더 결정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까지 해줘요 의학적으로도 사망선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망선 거예요 이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서른아홉 살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제 다 끝내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외세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다 평안한 거예요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질병에 걸려 버린 거예요 아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때라는 상황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상황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사내립을 이기고 그리고 죽게 된 상황까지가 그때의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두 번째 상황이 연결되는 것이다 앞에 그때에는 평안한 상황 죽게 된 상황은 절망의 상황 평안했다? 절망의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이 얘기를 그때라고 하는 말로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제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둘째 히스기야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영적인 종교개혁을 위해서 애썼고 외세의 침략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케 했고 선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좋은 히스기야가 이 시점에서 죽게 되었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들은 참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의 열심을 다하여 그때의 살았는데 왜 질병에 걸려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갑작스럽게 왜 사고로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왜 실패하냐 이거예요 왜 자녀들이 아프냐 이거예요 왜 직장에서 쫓겨나냐 이거예요 왜 왜 왜 왜 나는 주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자꾸 열리질 않느냐 길이 이게 우리들의 궁금증 아니겠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겠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생기는가 라는 책이에요 헤롤드 쿠시너는 목사님이신데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인품과 성품이 아주 뛰어난 분으로 소문된 분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헌신해왔던 사람이에요 이분은 나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을 하나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이 3개월쯤 되었을 때 병 진단을 받아요 질병에 걸리게 돼요 그 병이 뭐냐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늙습니다 졸호증에 걸려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최대 최대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연령은 10살입니다 10살이면 보통 사람의 80, 90 정도 되는 나이에 신체기간을 가질 거예요 이 아이는 빨리 죽을 거예요 많이 살아봤자 10살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헤롤드 쿠시노 목사님은 그때부터 이 아이를 놓고 거의 매일매일 울다시피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궁금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리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는 10살보다 더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깨달았던 부분들을 모아서 책을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깨달은 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더라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나보다 심각한 고민을 앓고 있는 분이 많더라 그 위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더라 나는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임을 나는 믿는다 세 번째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더라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생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더라 다 병행한다는 거예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병행되어지더라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더라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아이가 죽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큰 위로를 얻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도 주시지만 나쁜 일도 허락해 주셔요 그리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지만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권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실파를 줄 때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 보금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 부자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맨날 농사를 지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교실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창고를 더 쌓아야 되겠네? 더 만들어야 되겠네? 쌓고 쌓고 만들고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거 다 가져가면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거 원치 않아요 불행한 거 원치 않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나에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그것을 허락한 이유가 뭐냐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합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일과 기쁜 일을 병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기쁜 일이 있습니까? 평안한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시길 바라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길 걸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또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 봐 또 막히는 일도 주셔요 막힌 일이 있으면 또 절망할까 봐 너무 쓰러질까 봐 좋은 일도 주셔요 항상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늘 겸손하게 기도하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아가 지금 문제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엄청난 문제 가운데 고민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아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큰 문제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풀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게 문제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물에 들어갔어요 다리가 닿는 것은 내가 안심하고 놀다가 어느 순간 누가 탁 밀어받고 발을 했는데 발이 안다 발이 안다는 물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깊은 물에 자 그러면 깊은 물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깊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야 뭐가 문제예요? 수영을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지 수영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이 막혔을 때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넓은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햇빛인데요 똑같은 햇빛을 맞아요 초콜릿이 햇빛을 맞으면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진흙 진흙이 햇빛을 맞으면 단단한 볼과 같이 돼버려요 하나는 녹아버리고 하나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인데 죽은 나뭇까지는 완전히 말라버리죠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을 맞으면 더 싱싱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햇빛인데 그래요 똑같은 문제인데 방법은 다 달라지고 결과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 없는 내가 문제다 천러혁정 좋은 번호의 천러혁정을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순례자의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중에 동행자 한 명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동행자가 있어요 그 소망이와 함께 길을 걷는데 너무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 보니까 신경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 불행해 옆을 돌아보니까 넓고 널찍하고 큰 길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길로 걸어가야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폭풍가 몰아치고 길이 끊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비를 맞으면서 하룻밤을 보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옆에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 있냐면 거인이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절망이에요 절망의 거인이 딱 서있어서 이 두 사람을 딱 잡아요 자꾸 끌고 가서 자기네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갇혔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질을 하는 거예요 절망이가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매일매일을 얻어맞으면서 절망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똑같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거인이 독약을 주면서 먹고 죽어라 외쳐요 고민되는 거예요 먹고 죽을까? 먹고 죽을까? 이대로 사는 게 맞아? 그리고 똑같이 매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원약의 열쇠를 준 게 있지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리고 그 열쇠를 뒤적두적 해갖고 빼서 자물쇠를 풀고 도망쳐요 너무너무 늦게 깨달았는 거예요 왜냐 절망의 거인이 처찍질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절망하다 보니까 원약의 열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절망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에 불행한 일에 거기서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거든요 절망하다 보면 또 절망하다 보면 또 절망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잊어먹게 된다고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잊어먹게 된다고요 절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원약의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길이 막힐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실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 실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과 기도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나보다 홀등히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읽을 절망의 구름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이미 주신 원약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큰 위로가 돼서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자 희승이하가 이 문제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디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희승이하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희승이하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가 왜 벽으로 향했을까요 그 벽이 어디냐면 성전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벽이 성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가 벽을 보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한 거라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희승이하의 삶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바로 성전 중심이었다 그 성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팽이를 보시면 잘 도는 팽이가 있어요 채찍질을 쫙 하면 잘 도는 팽이가 있어요 근데 막 때려도요 막 흔들흔들거리는 팽이가 있어요 절망의 채찍질이 내게 왔을 때 어떤 분은 잘 돌아 그냥 근데 어떤 분은 막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팽이가요 중심이 좋으면 잘 돌아요 중심이 약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팽이는 중심이 잘 잡힌 팽이가 좋은 팽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할 때 흔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츠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누가 기도하고 누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중심이 잘 잡혀있는 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뭐겠어요? 항상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영적인 삶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절망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없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세요 믿음을 붙드세요 다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볼 때 태양을 내가 등지면요 그림자가 내 앞에 딱 펼쳐져요 절망이 그림자라면 태양을 등지는 순간 절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뒤돌아서 태양을 보면 그림자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태양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절망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절망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 보시기 바래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세요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꿋꿋하게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빠져나가는 게 있으면 없어지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없었던 것이 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게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 더운 공기가 그곳에 없어진 게 아니라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찬 공기가 그 안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게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에 성공이 빠져나간 자리에 실패가 들어오잖아요 반대로 실패가 빠져나가면 성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두 번째 희승이하는 어떻게 얘기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희승이하가 심히 통곡하니 심히 통곡하니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뭐예요? 심히 통곡한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요 여러분 눈물은 진심입니다 눈물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 슬픈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슬픈 사람 정말로 장례를 치룰 때 보면 엄청나게 울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있을 때 우는 선수들이 있어요 진짜 간절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눈물은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희승이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희승이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깁니까? 희승이는 기도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내 죄가 이렇게 했잖아요 죄도 회개하고 자기가 잘한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감추는 거 없이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전등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추는 것 없이 통곡하며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을 주셔요 성경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희승이하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응답 주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기도를 들었고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고 끝 문제 해결 방식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희승이하게 확실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우수 알게도 응답 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잠깐 지구 자전이 멈추죠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구도 멈추는 분이에요 지구도 뒤로 돌리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해결 못 하시겠습니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고 모든 걸 털어놓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길 추천드려요 그리할때에 여러분들의 펼쳐된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희승이하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